다른 나라 수도는 무주공산이란 말이야. 즉 자청용 우백호도 없고 여기가 고령산이면 산이 쭉 내려오잖아. 그러면 자청용 우백호가 계속 있죠. 그죠? 여기는 우이동이야. 여기는 정능이야. 여기는 삼청동이야. 여기는 어디야? 불광동이야. 여기는 구파발이야. 맞죠? 여기는 의정부야. 여기는 어디야? 문화촌이야. 맞잖아. 여기는 효자동이야. 여기는 청와대구. 맞죠? 이게 풍수라고 하는 거야. 주자를 풍수가 없는 흐망한 들판이다 소리야. 무주공산.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적자가 지금 엄청 위험해요. 국가포도사태가 와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수도들이 우리 한국의 코리아의 밥이야. 풍수로 따지마.